수많은 히트곡으로 대한민국 성인 가요계의 빛나는 금자탑을 쌓은 이 시대 최고의 음악인 정이송 콘서트에 여름을 초래합니다. 가을이 물들어가는 9월 30일 밤 오후 7시부터 도천시 오저마트홀에서 정이송이 펼치는 노래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의 하루를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이송이 노래는 사랑과 희망이며 행복입니다. 직접 오셔서 그 감동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번 콘서트는 정이송과 그의 작품을 받아서 활동 중인 MC 가야랑의 재명으로 서정아 미연 배소연 이가연 하이런 유진 신유성 김미동 이영재 이태현 홍주희 성현남 강성래 최연경 주란 등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이송이 노래는 정이송이 노래는 정이송이 노래는 정이송이 노래입니다.